김지민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. 빠르게 해결을 합니다. 전번 서비스 김지민. 이제 지은채의 서비스입니다. 자 리스트를 지은채의 서브 김서브를 맞춰보려는데요? 예. 김지민 서비스 네츠 맞은 볼 서비스 한차례 더 이어집니다. 30Rb 네 대전 아 3곱째 지금 네트가 좀 서비스 이어집니다 리시브 벗어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은채 서브 성공 지은채 서비스 김지민의 반격 그만큼 김지민 선수가 잘하고 있습니다 김지민의 게임 포인트 방향을 확 자 백핸드로 계속 받아내면 강한 서브로 충돌 다른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4격제 그렇죠 여기 대주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처음으로 저렇게 들어주면 맞습니다 예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못 쳤습니다 정말 침착하게 자신의 플레이 다 하고 있고요 예 강하늘 선수도 상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상대이기도 하고요 예 플레이상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 스코어 8대1입니다 지은채 서비스 포함드로 옮겨 상대 좀 백쪽을 주더라도 백미들 쪽으로 좀 상대 몸쪽을 상대 ряд 장대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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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